자 어제 여러분들 이 선거 문제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이런 사람들의 칼럼 언론계 칼럼이라는 것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진실하고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특히 선거에 관한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내보낸 영상을 보고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보시면 참 여러분들 공감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제가 요즘 욕을 많이 먹는 586세대입니다. 학생 때는 학생운동을 잠깐 했고 지금은 대기업에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참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지금 이제 연배가 한 60세 정도 되셨겠네요. 주변에 동년배들이 최다 자파들이라서 부정선거를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정치적으로 성향이 너무나 다르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학거리도 축소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공병호 tv를 매일 시청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인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60세 정도 되셨는데 59세 60세 정도 나이가 되셨겠네요. 이번에 송영길 씨가 60세니까 이제 586운동권 가운데 굉장히 맏형 역할 연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민심인 겁니다. 권영세 씨는 아주 몇백 표 차로 이겼습니다. 4.15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 강북에서 유일하게 권영세 씨가 이긴 겁니다. 이번에 안 될 겁니다. 이번에 권영세 씨는 진짜 천운이 따라줬습니다. 아마 한 2,300표 차이 났을 겁니다. 무자비하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권영세는 용산에서 재선하기 싫다는 거군요. 저런 머리로 정치하고 검사도 했다니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서울법 때 나왔습니다. 1959년생이고 수도권에서 보수의 방파자가 돼줘야 될 양반이 저렇게 물러가지고 어떻게 보수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건지 권영세 씨가 3구 대통령 선거 이전에 김형철 공군 중장을 비롯한 몇 분의 국힘당이 조성한 안심선거 공명추진위원단의 여러분들 제안한 3가지 사전투표 먼저 까기 qr코드 바코드 대체하기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 3가지 가운데 선관위가 여러분들 1번 사전투표 먼저 까기를 받아들이고 두 가지를 거부하니까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여가 여러분들 두 가지를 관철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이 권영세 씨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 이번에 투표관리관 개인 날인을 관철시키지 못하면 권영세는 분명히 용산구에서 떨어집니다.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겠습니다. 야인생활을 해봐야 정신 차릴 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7.5% 정도 여러분들 올려가지고 4월 10일 총선이 치료지게 되면 서울 지역의 49개 선거구 가운데서 국힘이 세 자리 차지합니다. 지역구에 전부 다 전패입니다. 그러니까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만든 다음에 기존의 상대방의 사전투표자수를 훔치는 방식 대신에 전부를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사용될 것을 보는데 그렇게 하면 권영세하고 나발이고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49개 가운데 여러분들 49개 가운데 강남에서 또 다 조작을 해서 떨어지고 세 자리 차지합니다. 경기도 58석 가운데 한 자리 차지합니다. 인천광역시는 제로입니다. 수도권에서 완전히 전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산조작범들이 화끈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그냥 국민의 힘을 거의 중소규모의 정당규모로 낮추겠죠. 50석에서 한 70석 정도 차지하는 그런 거로 낮추겠죠. 그래서 이런들 비례대표를 차지한 군소정당들이 캐스팅보트를 지어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좌익의 길로 달려가겠죠. 윤 대통령께서 무슨 악과 타입 했습니까 이 정권의 성공을 도와야 될 우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악과 타입을 했잖아요. 부정성은 없는데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제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대통령 우리 대통령 한동훈 한동훈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 이런 밥 먹고 화장실 가서 똥 사는 사람들이니까 윤 대통령이 악과 타입 안 했습니까 타입 안 했는데 이런들이 이렇게 다 뭉개입니까 사람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뭉갠다. 그러면 악과 타입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은 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정성과 이대로 방치도 괜찮습니까 국민들의 열망이고 나라가 공산권에 다 먹혀가는데 수수방관은 괜찮겠습니까 정치검사니까 정치검사니까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익 되면 여러분들 때려잡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때려 안 잡는 거죠. 이익이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때려잡은 거고 이익이 안 되니까 부정성을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게 이름 뭡니까 그게 정치검사 잖아요. 말이 틀렸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번 선거에 패배하면 경쟁장인 한동훈이 제일 먼저 감방에 갈 겁니다. 인감나리는 공짜라는 점을 강조해야 됩니다. 인감나리는 공짜인데 왜 선거관리위원에 힘들어 도장 그림을 오려붙이고 인쇄합니까 왜 선거안에서 인감을 프린트 하라고 안달입니까 그냥 도장 찍으면 되는데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있는 거고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있는데 그냥 앉은 자리에 있으면 가는 사람 하나씩 도장 찍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부정성으로 대통령 됐습니까 오늘 신년사에서는 부정성의 말이 나오나 기대했는데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는 부정성의 말까지 기대한 게 아니고 4.15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과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정도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입 싹 다무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뭡니까 과할 정도 입을 다무니까 저 양반이 특별한 사연이 있는 모양이구나. 사전투표를 많이 할수록 당일 투표와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표 도독질을 훨씬 수월해집니다. 사전투표 많이 하세요. 선거제도 개선 안 하고 사전투표 독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공정정의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 많이 하라고 여러분들 독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사전투표 뭡니까 하지 맙시다. 뭐 그렇게 운동하더라 소용없습니다. 이제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을 마음대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실제 사전투표는 15%인데 22%대로 7.49%를 이렇게 뻥튀기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투표자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하든 안 하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누가 결정하느냐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그냥 몇 프로 뻥튀기 할 거냐 5% 뻥튀기 할 거냐 7.5% 뻥튀기 할 거냐 기분 나쁘니까 8.5% 뻥튀기 할 거냐 그걸 모두 다 누가 결정합니까 선거 전산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언제 결정됩니까 사전투표일 이전에 한 한 달 전에 선거인수가 확정됩니다. 그때 결정되는 그때 여러분들 작업이 다 이루어지니까 시간이 충분한 겁니다. 위조투표 만들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고 그다음 조작에 여러분들 몇 표를 만들지도 다 조작할 수 있고 그다음 뭐죠 그냥 방송 나가는 것도 다 조작을 하겠죠. 가슴이 아픕니다. 우파 유튜브라는 사람들 하나같이 뭐 한 소리만 합니다. 어벤져스 서변 무슨 정치 얘기만 하고 공 박사님하고 딱 한 분만 유튜브에서 부정성급하고 나머지는 쓸데없는 소리야 합니다. 그래서 망할 겁니다. 그래 망해가지고 아이고 그 양반이 그래도 그때 왜 그렇게 외쳤는지 그렇게 회고하겠죠. 그냥 수준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인가응보 인가응보입니다.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관철 못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긴 선거인 명부도 없는데 사전투표 말해서 뭐합니까 부정성급은 식은죽 먹게 하지. 선거인 명부가 없잖아요. 그럼 사전투표 이번에 선거 몇 명 했습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선관위가 결정하잖아요. 아니 공 박사님 이번에 선거인 명부에 사전투표 몇 사람 했습니까 누구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아니 선관위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지 꼴리는 대로 그냥 결정하는 겁니다. 10월 11일 강서구 정장 보궐선거는 15%대 이런 사람들 사전투표 선거인수 기준으로 100명 가운데 15명 정도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냥 선관위 사람들은 뭡니까 이번에 15%가 아니고 22%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최대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뻥튀개가 37453표를 맞는다면 그냥 그걸 진교하는 게 다 수수 넣어준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함구 직무유기지 않습니까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엎어지든 자빠지든 없어지든 난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어찌됐든 난 몰라요 훗날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훗날 책임을 지더라도 돈 있고 그러니까 잘 살겠죠. 에이 인간이 그래서 안 되죠. 한 분이 호소하듯이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 어리석고 불쌍한 대한국민들아 내년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하여 정부도 믿지 말고 국민의힘도 믿지 말기 바란다. 현행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투표 관리 간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을 정부와 국짐당이 포기하고 선관이 안대로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각성하셔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픈 역사가 되풀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못 찾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무도 대들지 않는데 국민의힘이 뭐하려고 움직일 겁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항의하고 여러분들 항거하지 않는데 선관위가 왜 움직입니까 그냥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항의하지 않으면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